아.. 그럼 얘를 언제 때려야 하는거야 내가 이 게임 하루 이틀 1,200시간 하는게 아니잖아 지금 기력 까이는거 봐봐 세상에 심지어 저 새끼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도 기력이 별로 까이진 않아 이틀 1,200시간 되는건가? 아.. 씨발년 개좋.. 아.. 씨발년 개좋.. 아.. 잡았다.. 아.. 와룡 나오자마자 팝플도 넘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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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박.. 액박을 미리 찍어버렸거든요 안에.. 아.. 아..